안녕하세요 오늘 또 스케줄을 제가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케줄이냐면 바로 박재범 선배님의 캔디 챌린지를 하러 왔습니다 박재범 선배님의 캔디 챌린지를 찍으러 와서 제가 또 찍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모호 비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재범 선배님과 재밌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까요? 슬림즈 안무 연습은 완벽하게 하셨나요? 난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눈으로 많이 이렇게는 하는데 딱딱하게 이렇게 본다면 집에서 좀 하다가 제대로는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게시미야 글쎄 10분에 1분에 연락해서 그릇고 랩 랩 2분에 4분에 1분에 1분에 3분에 2분에 4분에 고맙습니다. 취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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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. 고생하셨습니다. 전 세계의 행정은? 저는 내가 워낙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던 선배님이시고 또 심사위원으로도 두 번이나 만났어가지고 저는 약간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이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캔디 나오신 거 보고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하지만 고맙죠. 되게 웃긴 게 오랫동안 봤어요. 되게 그룹 때부터. 그룹 때부터 봐서 같이 대기실도 한 번 쓴 것 같기도 하고 옛날 11년 전에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엄청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약간 접촉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. 신기했어. 진짜 옛날부터 그때 아마 노유네임인가 그 시절부터 같이 활동 많이 가졌었거든요. 신기해. 저는 정옥 씨가 챌린지 해주면 저야 고맙죠. 어쨌든 내 노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나서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이 곡과 춤을 좋게 봐줬단 말이잖아요. 어쨌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고 싶은 건데 저야 뭐 되게 고맙죠. 어쨌든 저를 도와주는 거니까. 저는 그래도 정옥 씨가 이렇게 뭔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기회들을 이제 뭔가 지나가게 하지 않고 계속 뭔가 뭐를 뭐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 그룹 시설을 봤을 때 보이지 않은 그 멋이 이제는 한 10년, 11년 뒤에 가면 갈수록 뭔가 그 멋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응원하고 다 정옥 씨 팬 분들도 그렇고 정옥 씨도 파이팅. 오늘 드디어 챌린지를 찍고 왔는데 뭐랄까 또 뭔가 긴장도 됐네요. 아무래도 또 프로그램에서는 또 심사위원 님이셨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또 이런 거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재밌는 컨텐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